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츠크 입니다 증권플러스 국민앱에서 3만명 1주씩 무작위 증정 주주 인증을 하면 준다는 거구요 100% 당첨은 아닌데 일단 많이 주니까 그냥 증권플러스도 깔려있고 삼성전자 주식도 저기 나와있는 인증 주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가를 해봤습니다 재미로 재미로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증권플러스 국민 이라고 써있는 이 앱을 설치를 해야 되구요 들어가서 한 주만 가지고 있어요 있어도 인기 주식 드려요 이 이벤트입니다 하단에 인증한 다음에 나의 참여 종목 확인하기 위해서 종목이 뜨면 되는 거구요 총 3만명을 준다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주주 인증한 사람들에게 숫자들은 16,000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14,000명은 추첨으로 주는 주식은 뭐 이런걸 준다는데 뭐 이런걸 다 주진 않겠죠 뭐 몇천 원짜리 주기도 하겠죠 주주 인증 회원이 많은 4개 5개 종목의 주주 16,000명을 추첨해서 삼성전자 카카오 등 비싼 거는 조금 주고 싼 것도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구요 1위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인증한 사람들 중에 5,000명을 추첨해주고 2위는 4,000명 3,000명 2,500원 1,500원 이렇게 16,000명을 주고 나머지 순위박 종목의 주주들도 14,000명을 준다 그니까 그 증권플러스 앱은 증권 앱이 아닌데 타사 그 증권사 자기가 보유한 종목을 여기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유종목 동기화 방법이라고 있는데 한참 봐야 되죠 한참 봐도 모르는지 잘 모를 정도로 어플이 참 혼란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동기하고 리브 참여하고 FC로 당첨 알림 설정하면 되죠 나의 참여 종목 확인하기 위해서 되있는지 마지막에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KTB 투자증권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이거 광고는 아니구요 그렇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증권플러스에 연동이 안되더라고요 KTB 증권이 그래서 굳이 한 주로 샀죠 결과 결과 결과는 11월 12일 푸쉬나 알림으로 알려준다니까요 들어오면 증권플러스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사 증권사를 연동하는 방법은 간신종목을 누르고 위에 플러스를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보유종목 추가 플러스를 누르고요 오늘 고위키움에서 종가를 비싸게 샀더니 수수료만 붙었죠 세금만 7만2백원에 매수를 했고 일단은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토론 메뉴를 누르고요 이거죠 이 메뉴를 누르고 아 토론 메뉴가 아니고 삼성전자를 누르고 하단에 이번에 토론을 누르고요 여기서 주주 인증을 눌러서 주주 인증을 하면 됩니다 안그러면 뜨지도 않아요 혹시 오프를 깔았는데도 이 이벤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보기를 누르고 더보기를 누르면 이쯤에 이렇게 이벤트 메뉴가 뜰 겁니다 어플을 발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증권플러스 앱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삼성전자 주식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여한 겁니다 100% 이벤트가 아닌데 3만 명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심해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뜨길래요 자꾸 하라고 결과는 12월 12일이니까요 저는 이런 거 운이 안 좋아서 잘 안되더라고요 2천원 3천원짜리 많게는 만원짜리 이상 대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런 이벤트는 여러분들은 잘 뽑더라고요 카카오도 뽑고 네이버도 뽑고 별건 아닌데 이벤트 신청해놨다가 11월 12일 날 뭔가 터진다 그러면은 또 하루가 즐거워지는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